뭐라고 그랬어요 지금? 그걸 하더라고요. 대천만에 박산대. 초등학생들한테는 이기죠. 우리는 줄리엔 강이라든가 신장을 앞세워서 그런 부분으로 이길 수가 있죠. 신장을 앞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.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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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해정아 볼 받아. 해정아 볼 받아. 잘하네요. 잘하네요. 진심. 아우. 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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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여기. 하나. 하나. 자. 하나. 하나. 이럴때 둘이 아니고 아니여에도 낮은건데 아 으 으 으 어이 아 아 아 으 아 아 아 나나 나와줄게. 나나. 와 작전도 있네. 작전 있지. 얘네는 다 있지. 형 포인트컬 아니에요. 가드 주고 가드. 다 하고 싶어. 3점 2점 포인트컬 리바운드. 1번 정도 한 번 더 갔다가요. 다 넣어도 될 것 같아. 너무 시럽다. 2번 정도. 2번 정도. 나와라 나와라. 네가 위로 올라오면 안 돼. 자 타임아웃이요 타임아웃. 작전 타임. 작전 타임.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지만 해봤지만 만만치 않잖아요 지금. 만만치고 1위 팀에 얘네들. 뭔가 맞춰서 해야지. 그냥 뭐 대충 된다고 생각하면 큰 우산이에요 정말.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.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. 더 집중하고 수비를 안쪽으로 더. 더. 맞춰서 다. 도와주란. 예희야. 아 우리가 침략할 거야. 건강. 강아능해. 가운뎅. 오 이거. 오 이거. 왜 이래. 아, 에버 4, 4, 3, 4 수사 원어 오, 확 오hehe 최장동 많이 하구요 잘 matching 셈럭 와 우와 나도 모르게 3관 응원할 뻔 conjunnah 우와 멋있다 부샤부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